처음 세계 여행 갔을 때 한 달 만에 장비 다 털리고 장비를 털렸다는 게 뭐예요? 카메라, 노트북, 여권 다 돈 많이 벌면 갑니까? 네 바로 갑니다 나 좀 데리고 가요 이렇게 쉽게 끌린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름 컷머스 제품은 캠핑 차박용품 서포터 수 2325명 누적 펀딩액 5억 이상 만족도는 4.0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 펀딩 취재하는 전형사입니다 이름과 하는 일은요? 캠빌이라는 캠핑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오해 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여행 크리에이터 하는 게 꿈이었다고?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처음 세계 여행 갔을 때 한 달 만에 장비 다 털리고 그리고 다시 한국 들어와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장비를 털렸다는 게 뭐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여권 다 어느 나라에서 털렸어요? 칠레에서 칠레 농재 칠레 농재 요즘에 진짜 곽투부다, 빠니보틀이다 배가 좀 많이 아프겠네요 근데 또 캠핑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주위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은 오히려 저를 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갑니까? 네 바로 갑니다 나 좀 데리고 가요 나 재밌어 아 진짜요? 대답을 하네 원래는 이제 여행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고 바로 사업해야지? 이건 쉬운 생각이 아닌데 사업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 만든 아이템이? 이제 카크닉 텐트라고 카크닉 텐트요? 카 플러스 피크닉 자동차를 타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차박 문화를 만들자고 해서 카크닉을 네임을 만들었는데 차 트렁크 열고 연결하는 그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터질 때까지만 해도 차박 문화가 엄청 붐이긴 했지만 제품은 많이 없었던 아 코로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떠날 거고 이게 이제 유망하다를 그렇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내다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차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럼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할 게 생길 텐데 그러면 캠핑이랑 합쳐가지고 아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도 이게 실천하기 쉽게가 아닌데 젊은 친구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대충한 게 아니라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텐트는 정보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방법에 관련된 서적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 서적에도 없어요 그래서 국내 텐트 제조업체라고 저장된 업체들을 리스트로 쫙 뽑았습니다 공장을? 네 거기 업체 중에서는 천막 원인 같은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텐트를 만드는 공장은 또 그 안에서도 극소수 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 방문을 했어요 발로 뛰어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선 절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가 28살 지금은? 31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면 회사 들어갈 생각을 더 많이 할 텐데 대학교 전공부터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쪽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전공인데요? 전공은 연기 전공이 있었어요 그럼 배우는 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기를 못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물 막 바리바리 막 끌고 오더라고요 직접 가져오신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일 최근에 펀딩한 웨건인데요 이거 웨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뭐 짐 싣는 게? 네 바다 가거나 서핑 갈 때 이제 여기에다 짐을 다 싣고 바닷가를 끌고 가서 해변에 짐을 놔두고 의자처럼 사용하고 좀만 열면 웨건이 의자가 됩니다 하나를 덜 열면 이제 웨건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잘 된 아이템을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한국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최근에 펀딩을 했습니다 제가 또 힘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웨건 같은 거 이거 끌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 의자 넣은 건 아이디어네 무게는 250kg까지 버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바퀴는 고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고정은 안 돼요 흔들리자라고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오래 그런 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를 고정하는 순간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싣는 건 싣는데 그거 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힘 바퀴를 달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 한 번 끌어볼래요? 아 그럼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봅니다 이렇게 쉽게 끌린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이 양반이 힘이 좋은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진짜 쉽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낱낱이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읽는 거 갖고 오니까 뭐 괜히 나한테 화낸다거나 삐진 표정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악평 두 개 정도 평점이 2.5네요 상품은 좋은데 설명이 너무 부실하네요 끈 재단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서 진짜 무너질 때 대충 설치했다가 바람에 이리 휘적 저리 휘저 다음날 집에 가져와서 제대로 끈 재단 다 했습니다 상품만으로만 본다면 간단하고 설치하고 접기에는 좋네요 야 이건 좀 악평이긴 한데 제품은 문제가 없다 제품을 사시고 박스를 그냥 버리셨을 거예요 설치 영상을 제가 총 3개를 찍어서 바코드로 다 하고 이미지로도 넣어놓고 아마 설명서를 못 보시지 않으셨을까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점 4점 세상에 동영상만 보고 호기롭게 가지고 갔다가 둘을 잘라야 하는 건지 멘붕 가위도 없고 가위 사러 다시 짐 다 싣고 마트까지 갔다가 라이터도 없어서 잘라놓은 부분은 계속 오래 풀려가고 텐트 초보 부부라 너무 힘들었네요 이게 근데 설명이 잘 돼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동영상 돌려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점 불만이신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해 줬고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못 하냐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더욱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설명서를 좀 더 크게 문자로나 카톡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는 방법은 아 그거 괜찮아요 카톡으로 안 까먹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자 호평은요 네 이야 5점입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샀냐고 박음질이며 뭐며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와 완전 최고입니다 이걸 구매한 저에게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카크닉 텐트 감탄하며 좋아 보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처음 설치 시에는 6분 컷은 안되더라고요 네 그쵸 다만 끈을 한 번 설치해 놓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금방 될 거 같아요 그 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공용으로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마다 트렁크 크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크기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 재단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작성할 때 각 제품들 어떻게 어필 포인트를 찾았습니까 내 제품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일일이 이제 줄줄이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가 많았었어요 바꿔봤어요 내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을 펀딩을 하면 이런 느낌에서 즐길 수가 있다 간접적인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로망을 컨텐츠로 담아서 내가 이걸 펀딩을 하면 내 로망에 대한 이런 캠핑 세팅이 되겠구나 그 말은 어쨌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화계층을 되게 세분화 시켰어요 20대 분들은 하셔링에서 한강 가시는 20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해주고 바닷가 놀러가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 반려동물과 계곡을 가서 반려동물 주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어필 포인트 사람들이 딱 알아보고 호응을 해주던가요? 그 포인트에서 많이 펀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스토리 구성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이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할지 확실히 정하고 만들어야 된다 스토리를 이쁘게 만들다 보면 내가 뭘 읽는지도 모르겠고 뭘 보여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야 요거가 사실은 스크롤을 돌려야 되거든요 별로다 싶으면 사실 안 돌리는데 홍보를 딱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이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세 번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야? 그리고 엑셀 펴지는구나 아니면 세 번 안에 보면 그리고 좀 더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군요 와디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약간 반신반의했던 게 있어요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먹힐까? 먹힐까? 제 주변에 여행한 사람들이 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오야 좋다 좋다 라고 하지만 일반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 텐트를 과연 만족을 할까? 굉장히 중요했는데 와디지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케팅적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와디지를 통해서 하는 SNS 광고는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와디지 내에서 갖고 있는 DB라고 하죠 그리고 또 와디지 안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좋은 시장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와디지는 굉장히 효율이 높다 망설이는 예비 메이커님들한테 와디지는 평등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데서 바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자본력에 질 수밖에 없어요 와디지 안에서 캠핑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핫 키워드이긴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잘 되지 않고요 작은 기업이라고 꼭 펀딩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아 그니까 그 차이가 뭔 거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기존에 좀 비슷한 제품이 있었거나 그런 제품들은 이제는 사랑받기는 어렵지 않죠 자 이 예비 메이커분들에게 좀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다면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이템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원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이 시장 크기가 좋은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뭐 향초를 만들려고 해요 일단 와디지 들어가서 향초를 쳐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펀딩이 왜 잘 됐는지 어떤 펀딩이 안 됐는지 따로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건 없었는지 다 분석하고 근데 또 밖에 나와서 네이버에서 쳐서 또 차단이 돼요 야 여기는 그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악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긁어 모아요 악평만? 네 그러면 악평을 꽃평으로 만들면 돼요 그게 진짜 찐 소통의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다 똑같이 해도 또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망하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반은 운 반은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뭘 자꾸 하늘의 뜻에 박힙니까 왜냐면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오기 전에 전에 하셨던 분들 걸 잘 많이 봤어요 그랬다 어땠어요? 되게 말들을 잘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좀 못합니다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다른 예비 메이커 분들은 또 제가 된 게 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아 누구든 할 수 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면 저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틴트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연기는요? 연기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좀 했고 좀 했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아예 능력이 없던 사람인데 와디즈란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캠빌의 대표로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DOD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국내에서 되게 히트가 친 브랜드인데 사실 일본에서 DOD가 그렇게 큰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리지널 한 캠핑 브랜드인데 이제 다른 외국 가서도 DOD처럼 널리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소리 안에 꿈과 희망 포부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네요 난 이때까지 뭐하고 살아 보통 저 제품 갖고 오면 저한테 주고 가거든요 저건 제가 좀 끌고 가겠습니다 차에 실리실까요? 실립니다 아 그러면 가져가실까요? 절대 안 실리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공 펀딩 취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커나 컨머스는 와디즈에서 2021년 2월부터 5개의 펀딩을 진행했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와 컨머스의 명예를 걸고 성공과 성취를 꿈꾸는 세상 모든 메이커들에게 와디즈를 권장합니다 모두 성공 펀딩 하세요